KTX2는 날렵한 외형 디자인의 모티브가 산천어라서 KTX 산천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동시에 산천은 산과 내라는 뜻도 있어서 친환경적인 철도를 의미하기도 한다. 산천어는 연어목 연어과 송어의 한 종류인 한국토종 민물고기로 송어가 민물에 적응한 육공형, 즉 원래는 바다에 살았지만 민물에 적응한 경우이다. 버들치, 열목어와 더불어 1급수 지표종으로 물이 맑고 수온이 20도 이하 산소가 풍부한 강 상류의 맑은 물에 사는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동해로 흐르는 강에 산다. 산천어는 주로 물속의 작은 곤충, 작은 물고기나 갑각류 등을 먹으며 수명은 3년 내외로 짧은 편이다. 가이나 계곡의 산천어는 대부분 수컷인데, 암컷 산천어만 바다로 갔다가 탄란 처리되면 연어나 다른 송어처럼 강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라고 한다. 산천어는 송어의 아종, 즉 결국 같은 종이라서 산천어와 송어의 교배가 가능한데, 휴전선 이남에서는 순수 토종은 사라지고 대부분 토종 산천어와 일본 산천어의 혼합종이라고 한다. 다 큰 산천어가 2-30cm 정도인데 반해서 송어는 문길이가 60cm에 이르는 인데, 송어는 바다로 나가며 옆에 줄무늬가 없어지지만, 산천어는 그대로 가지고 있다. 송어와 산천어는 모두 회로 먹는데, 송어 회의 살은 연어처럼 더 짙은 붉은색을 띄고, 산천어는 그 보다 붉은 귀가 덜하다. 강원도 화천에서 매년 1월 산천어 축제가 열리는데, 이 산천어들은 모두 양식한 것으로 회뿐만 아니라 구이로 먹기에 좋다.